에코매직쿠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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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저요소박입니다. 오늘 저 비화식 발열 용기 에코매직쿠커 있지 않습니까? 오늘 얘를 이용해서 굴라면 2개를 끓여볼겁니다. 그래가지고 저 혼자 다 먹을거에요. 배도 좀 많이 고픕니다. 지금 저는 일찍 들어왔어요. 일찍 들어와가지고 이거 촬영할려고 지금 준비물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당연히 굴라면을 끓여야 되니까 자 굴 준비했습니다. 굴 2봉지 하고 자 그리고 이겁니다. 표고버섯하고 당근 그리고 파를 준비했습니다. 이건 뭐 산에서 그러니까 우리 많이 끓여 먹지 않습니까? 그죠? 산에서 제가 끓이는거 여러번 보여드렸잖아요. 그쵸? 그때는 이렇게 뭐 야채같은거 준비하지를 못했어요. 아직 못했는데 오늘은 제가 집이니까 얼마든지 제가 맛있는 제가 좋아하는 야채를 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라면 2개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 비화식 용기 에코매직쿠커 자 요거를 제가 먼저 소개시켜 드릴게요. 당연히 뚜껑이고 이게 체결벨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비화식 용기 하고 다르게 얘는 이 벨트가 있는 이유가 아무리 압력이 쎄도 이게 뭐 폭발을 한다든가 이거 들고 일어난다든가 그런 일이 전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 단단하게 체결을 해 주니까 자 그리고 이게 내용기입니다. 이 안에 오늘 라면 2개가 들어갈거에요. 물하고 그리고 자 요건 외용기입니다. 외용기 외용기에는 당연히 요 발열체 발열체하고 물이 들어갈겁니다. 물이 들어가서 얘가 열을 발생을 시킬거에요. 150도까지 얘가 올릴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내용기 안에 우선 물을 넣을겁니다. 그러니까 라면 2개 끓일 적당한 물 우선 준비를 해둘게요. 여러분은 한개보다는 한개 끓일 때보다는 그러니까 물이 한 1.5배 정도 더 많이 했습니다. 더 많이 넣고 자 이 두 물은 전부다 다 냉수입니다. 냉수 우리가 온수 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외부에서 아무리 추운 날씨에도 냉수를 써도 괜찮습니다. 근데 좀 빨리 끓이고 싶다면은 보은 물통에다가 좀 따뜻한 물을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겠죠. 그죠. 그러면은 더 빨리 끓겠죠. 자 그 다음에 요게 발열체입니다. 전용 발열체 120g짜리라고 그러니까 일반 시중에 나와있는 이 발열체 100g짜리나 80g짜리 50g짜리 있습니다. 근데 절대 그걸 쓰면 안 돼요. 저희 에코메이직쿠 거는 150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120g짜리 발열체를 써야 됩니다. 그러면은 좀 약간 이렇게 비벼줍니다. 비벼주고 좀 골고루 발열체가 발열체가 자 꺼냈습니다. 그러면은 자 보십시오. 요게 골고루 좀 섞이도록 이렇게 한 다음에 요게 바닥에다 둘겁니다. 이렇게 바닥에다가 바닥에다 먼저 두고 그리고 하기 전에 이 손잡이가 이렇게 접이식으로 되어 있어요. 접이식으로 되어 있는걸 펼치고 자 그러고 난 다음 요기 보시면은 지금 이게 안전컵입니다. 요리도 김이 나올거고 그리고 요게 또 2차 김이 나옵니다. 2차 김이 나오는데 요 지금 안전컵을 꺾어두세요. 왜이냐면 처음에 좀 폭발적인 그런 압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꺾어두는 겁니다. 꺾어뒀다가 나중에 이제 체계를 하고 난 뒤에 벨트하고 체계를 하고 난 뒤에 세울거에요. 이렇게 자 우선 꺾어두시고 자 그리고 난 다음 자 이거 보십시오. 지금 요기 안쪽에 보시면은 흠집이 나 있습니다. 저희가 표시를 해 놨어요. 요렇게 요 자세히 보시면 표시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물을 부을 겁니다. 자 물을 부었습니다. 자 그리고 결합을 합니다. 결합을 하고 자 체결 벨트 연결 요렇게 우리 옛날 김치통 요런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체결 체결이 되었습니다. 체결이 되고 자 요쪽 안전컵이 제 앞으로 있지 않고 반대방향으로 가 있어야 되겠죠? 이쪽으로 김이 나올 거에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세우세요. 이제는 시작할 겁니다. 소리가 나죠? 그럼 뚜껑을 닫아주시고 그리고 약간의 이 그 물하고 그러니까 이 발열체하고의 반응이기 때문에 약간의 수소 냄새가 약간 살짝 납니다. 근데 크게 뭐 인체에 해롭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자 그리고 요쪽에 이제 발열 시작하고 나면은 이렇게 김이 나올 거에요. 근데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뭐 이렇게 김이 된다고 해가지고 이게 혹시 고장이 아니냐 고장이 아닙니다. 절대 정상적입니다. 자 김이 나오고 있는게 보이죠? 지금 그리고 요렇게 이제 반응을 하고 난 뒤에는 저희가 요쪽 캡을 이 실리콘이나 이런 캡을 저희가 지워둔 이유가 이 외용기 주변이 상당히 뜨거워집니다. 뜨거워지기 때문에 화상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제 요 위에도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김이 많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김이 나오는게 이게 정상입니다. 혹시 뭐 고장난거 아니냐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안 나온다면 얘가 못 견디겠죠? 자 보십시오. 지금 떨기 시작하죠? 자 물방울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죠? 좀 더 놔두겠습니다. 이렇게 자 지금 비와식 에코메직쿠커 용기를 이용해서 달력새하고 무라고의 반응으로 지금 라면 두개의 물을 지금 끓이고 있습니다. 지금 자 팔팔 끓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보십시오. 이제 라면을 끓습니다. 야채를 넣습니다. 양채를 넣고 오 Decis am 굴도 넣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굴은 마지막에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프를 넣어야 되겠네요. 수프를 넣고 건더기 수프 소금을 잘 닫아 두고 꽉 찼어 투하 그리고 닫아 두고 꼭 넘칠 것 같아요. 이제 굴까지 들어가니까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지금 그래도 아직 넘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저는 계란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산에 계란도 그 뭐랄까 그런 저런 라겐낫 같은데 있지 않습니까? 생계란 그래가지고 같이 깨줍니다. 그 안에다 라면 끓이는 데다가 불이 상당히 차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제가 그 저는 약간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팔팔 다 끓고 난 뒤에 굴을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좀 더 그러기 전에 굴을 넣은 게 제가 실수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끓긴 끓을 거예요. 팔팔 끓을 거예요. 아마 자 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상당히 뜨겁습니다. 지금 주변은 여기가 겨울에 여기가 산행을 하면서 이거 먹을 때는 그리고 저희는 국립공원에서 이가 안 끓여 먹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은 일반 산이 있지 않습니까? 저 국립공원이 아닌 곳에 저희는 가져가서 끓여 먹습니다. 음 그리고 에코베스쿠 그는 안에 이제 좀 이따 이제 나중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반려체를 제가 하니까 팽팽 이렇게 탱탱해진 거 꺼낼 겁니다. 꺼내는데 걔가 상당히 뜨겁습니다. 뜨거운데 그러니까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잔열이 되게 오래 갑니다. 오래 가다 보니까 라면이 거의 식지를 않아요. 끝까지 먹을 때까지 뜨거워요. 그러니까 만약에 불은 라면이 싫으시다면은 그러니까 계속 그렇기 때문에 불은 라면이 싫으시다면은 그러니까 이 김을 빼주는 게 좋고 아니면은 그러니까 그 내가 불어도 괜찮지만은 괜찮고 상당히 뜨거운 상태에서 뜨거운 상태에서 한겨울에는 뜨거운 상태에서 계속 내가 먹고 싶다 좀 불더라도 그러시면은 이걸 콕을 안 꺾으시면 됩니다. 안 꺾으시면 그대로 놔두시면은 계속 그러니까 이 잔열이 유지가 됩니다. 자 이제 라면이 다 됐습니다. 자 이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우선 국물부터 우선 국물부터 아 좋습니다. 울이 들어가가지고 해물라면입니다. 해물라면 자 자 알겠습니다. 굴도 굴도 넣어야지 음 여기 있습니다. 숯불은 진짜 두 개 다 넣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나면 굴이 약간 짠맛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짠맛이 있기 때문에 제가 숯불을 한 개 반 정도 넣었어요. 아 버섯 음 버섯 식감 좋네 지금 굴이 겨울이라 제철이지 않습니까? 제철이고 그리고 며칠 전에 방송해보니까 요즘에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이 굴가는 작업하시는 분들 그 그분들이 일거리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굴을 많이 소비 좀 시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스으으으 아 코로나 때문에 가게들이 다들 막 문을 닫고 이러다보니까 그니깐 그니깐 굴을 쓰여야 되는 그니깐 굴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옛년에 비해가지고 진짜 그 비교를 해줬어요. TV에서 비교를 해주는데 작년 필름하고 올해 필름하고 두 개를 비교를 해주는데 작년에는 굴을 쌓아놓고 가더라구요 아주머니들이 쌓아놓고 가는데 올해는 보니까 완전히 뭐 상당히 적은 양이에요 적은 양을 하고 계시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런거 보니까 많이 좀 소비를 시켜주자구요 와... 저 이거 다 먹을겁니다 이야... 이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뜨거움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 반려체가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라면이 계속 뜨거워요 국물은 먹으니까 다 먹을 때까지 국물이 뜨거우니까 진짜 드실때 화상 주의하셔야 돼요 입천장뒤입니다 잠옷잠옷 아... 이게 점심입니다 지금 시간이 다섯시 다 됐는데 저점이네 이제 음... 아... 맛잇습니다 아... 진짜 이게 신이 안주네 굴... 굴 들어가고 야채... 그러니까 적당하게 저하고 저와는 표고버섯하고 뭐... 그러니까 당근하고 그 다음에 파 이렇게 해서 이 굴하고 같이 넣어가지고... 그 고수원이나... 사무실같은데... 불 피우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때 우리 저 이거 에코메죽 꺾어쓰면 돼요 비화식이니까 절대 뻔으로 사용하는게 아니니까 산에서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국립공인만 아니면은... 그러니까 불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남 눈치 보지 마시고 이렇게 끓여 드시면 돼요 그리고 쓰레기만 잘 치우면 되니까 그죠? 잘 가지고 내려오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요즘에 비만식 이런 용기도 있기만 폴리필렌이라고 비닐 형태로 되어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저기 셀프위팅이라는 게 있을 거에요 아마 그것도 제가 방송 여러 번 했었어요 제가 그런 전투식량이나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 상경표라고 동산은플 있지 않습니까? 동산은플을 개발하는 회수 하다보니까 그러니까 산행을 많이 합니다. 산행을 많이 하니까 오늘은 산이 아니죠잉? 집입니다 맛있게 먹고 싶네요 음... 그리고 매운 거 좋아하시면은 개인적으로 매운 걸 좋아하시면은 여기다가 청양고추 이잖아요 청양고추도 한 개 정도 쌀에 넘으면 괜찮을 거 같아요 그죠? 근데 저는 뭐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뭐 이 라면에 그러니까 그... 저기 자체 내에 가지고 있는 소프 있지 않습니까? 그... 건조 소프 그 안에도 고춧가루가 있어요 그 정도 매운 것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게 매운맛이에요 땡라면 이거 저는 항상 이 촬영을 하면서 이 라면만 써요 이 라면만 이 라면만 회사에서 저한테 뭔가 라면 한 박스라도 하나 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 그죠? 딱 오렌지 이거 맛있으니까 진라면 오우 여기 다 해주네 그 방송 보시거든요? 그 진라면 관계자 여러분 저한테 저희 집으로 라면 주소 깔아드릴 테니까 한 10박스 보내세요 저도 구독자 제법 돼요 저도 구독자 제법 돼요 아... 죽인다 진짜 맛있습니다 국물이 진짜 맛있습니다 야... 굴이 들어가니까 진짜 해물라며 해물라며 아... 해수입니다 해수 아... 해수입니다 해수 아... 해수입니다 해수 자 오늘은 비완식 에코매직쿠커 그 발열샤하고 물을 사용해서 오늘 굴 라면을 끓여봤습니다 정말 맛있었습니다 잘 됐습니다 추천드립니다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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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